오늘은 스쿼트 싱글과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볼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 약간은 벤치 프레스에 비중을 더 둬서 즐겁게 운동량을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벤치 프레스 싱글을 더 올리는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오늘 210까지 싱글을 했는데 지난번보다 가벼운 느낌이 났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저에게 현재 잘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스쿼트 자세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 확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더 잘 맞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쿼트 자세에 대한 확립은 가벼운 자세일 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싱글에 가까운 자세에서 자세의 변화가 없이 가볍게 할 때랑 크게 다른 변화가 없이 타이트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자세가 그 사람한테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스쿼트 자세가 저에게는 그런 면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무릎의 회전력을 많이 쓰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퇴사두근이라든가 다리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납니다. 다리의 근비대가 기존에 제가 한 스쿼트는 고관절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 무겁게 들기 위해서 사람이 스쿼트를 할 때 무겁게 들기 위한 자세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힙을 뒤로 빼는 자세를 당연히 더 많이 들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자세보다 하이바 스쿼트를 역도선수처럼 하고 싶어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많이 나가는 자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효과가 점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라든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서 무릎의 회전력을 많이 쓸 수 있는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게 나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더 무거운 무게로 나중에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좀 더 무겁게 좀 더 무겁게 이런 욕심이 저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스쿼트 자세가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지 않는 자세를 찾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정체기가 더 빨리 오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을 앞으로 과감하게 보내면서 무릎의 회전력을 더 많이 써서 좀 더 빠르게 결과적으로 보면 길게 놓고 보면 좀 더 빠르게 나의 기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TS 프로그램들 보면 금비대 블록일 때는 하이바로 시작했다가 피킹 블록에 가까워지면서 로우바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과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는 스쿼트는 하이바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겁게 드는 데만 집중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하이바를 무릎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자세로 취해서 무릎의 회전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스쿼트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원래 하던 로우바 스타일로 하더라도 더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제도 데드리프트 싱글을 했습니다. 어제 데드리프트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240이 굉장히 무겁게 들렸는데 오늘도 스쿼트 싱글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싱글 운동 이런 헤비 싱글을 약간은 쉬어간다 라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보시면 저는 싱글만 치고 바로 해당 운동을 종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저만의 몸에 잘 받는 저의 이런 스타일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억지로 싱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아 오늘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억지로 뭐 rp를 몇 가지 하겠다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올라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즘에 제가 컨디션 조절을 어느 정도 잘해서 이렇게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 생각보다 더 무겁게 들리거나 안 들린다면 이 피로도는 정말 생각보다 더 세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인 피로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싱글을 오히려 쉬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싱글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집에서 녹음을 하는 건데 훨씬 더 상쾌하고 전혀 다리에 피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스쿼트 볼륨을 다시 채울 생각입니다. 현재 이렇게 약간 저만의 스타일로 당금질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나 자기에게 잘 맞는 자세를 찾는 것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근력이 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과부하를 줘야 되는데 자세가 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객관적인 과부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부하를 주기 위해선 내가 원하는 근육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자세 연습에 집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박민재 코치님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클릭호부 바벨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현재 그 바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구매를 하나 해놨습니다. 제 생각에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해서 4, 5일 안에 올 것 같은데 그 바벨이 오면은 그 바벨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게 나온 바벨인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분리형 렉도 중고로 하나 구입을 할 예정이고 아마 내일 그분을 만나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은 프로그 컴피티션 분리형 렉인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해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